9과 12띠 이야기 다음을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띠세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를 열두 가지 동물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띠냐고 묻는 것은 몇 살이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띠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을까요? 옛날 옛날에 세상을 지켜주는 여러 동물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물들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면서 서로 대장이 되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이 세상을 안 지키고 싸우기만 하니까 세상은 어지러워졌고 하느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강건너기 대회를 열어 너희들 중 가장 먼저 들어오는 열두 동물을 대장으로 정하겠다. 동물들은 너도 나도 열두 동물 안에 들고 싶어 했습니다. 쥐와 고양이도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쥐는 수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고양이는 쥐에게 소는 힘이 세니까 소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고양이와 쥐는 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양이와 쥐는 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야, 우리가 네가 빨리 출발할 수 있게 아침에 일찍 깨워주고 길도 알려줄 테니까 너는 우리를 등 위에 태워줘. 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좋다고 했습니다. 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좋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일찍 출발한 세 동물은 누구보다 빨리 강에 도착했습니다. 고양이와 쥐을 태운 소가 강을 헤엄쳐서 건너기 시작했을 때 멀리서 다른 동물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소는 더욱 빨리 헤엄쳤습니다. 이때 소의 등에 있던 고양이가 물에 빠졌지만 소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고양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쥐는 이기고 싶은 마음에 소에게 더 빨리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소는 가장 먼저 강을 건넜고 결승점을 향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점에 도착하려는 순간 쥐가 소의 등에서 뛰어내려 먼저 결승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쥐가 1등이 되고 소가 2등이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고생했지만 2등을 한 소는 화가 났고 그때부터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12동물이 순서대로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12동물은 순서대로 한 해씩 돌아가면서 대장이 되어 세상을 지키기 시작했고 세상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에 빠진 고양이는 결국 12동물 안에 들지 못했고 이때부터 고양이와 쥐는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띠 문화는 동양권 나라에 많이 있는데 나라마다 환경과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른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똑같은 띠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는 돼지띠 대신에 멧돼지띠가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토끼띠 대신 고양이띠가 있으며 소띠 대신 물소띠, 양띠 대신 염소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띠를 가지고 있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그 해가 무슨 띠인지 생각해보고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비슷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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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